계속해서 핵심 논점 3 갑니다. 논점 40제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뭐죠? 관리계획이죠. 제일 중요한 거지. 버릴 게 하나도 없지. 버릴 게. 이건 별표 3개, 5개, 10개, 1000개. 일단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논점을 잡아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 여기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뭔가를 생략할 수 있다가 처음 나와요. 절차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 주민의 의견 청취. 이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데 주민의 의견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게 도시적 축소예요. 여섯 글자 형광선 빚죠. 이런 사항들 줄이는 거. 축소니까 줄이는 거겠지. 이런 줄이는 개념이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냥 외워놓으세요. 도시적 축소 나오면 주민의 의견 생략할 수 있다. 똥그라미 치고 오고. 지방의 의원도 생략할 수 있다. 똥그라미 치고 옵니다. 그거 말고는 안 물어봐. 경미한 사항은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됐고. 아까 우리가 광역도 희망 기본계획은 어땠어요? 공총회. 개최해서 주민하고 전문가에게 들었잖아. 그런데 관리계획은 공총회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공남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유가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 등이라고 한다면 다 생략하시고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시적 축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원래는 거쳐야 되지만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등의 변경이다라고 나온다면 이 질문이 뜬다면 준비를 했다가 지방의 의견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하나 지금 정리됐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유사할 때 아까 기본계획은 두 가지가 포함됐어. 토지적성평가랑 재해지하성평가. 그런데 기본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할 때는 세 가지가 포함돼요. 환경성 검토가 추가돼. 거기에 동그라미 채워야지.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이 포함됐던 토지적성평가 포함되고 재해지하성 분석이 포함되는 거야. 세 가지가 포함돼요. 여기는. 기본계획은 두 가지만 포함되지만 관리계획은 세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는 건 좀 이따가 보시고요. 3번에다 별표 달고.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입안을 못하지만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입안권자한테.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어. 이렇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그래서 용산기지입니다. 다시. 용산기지입니다. 자 그러면 용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렇죠. 용도지구 여기 있어요. 용도지구 여기. 여기 맨 끝에 여기 할게. 용도지구 중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안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지. 그렇지. 현재 용도지구 있는데 건축 제안 자체를 지구 단위로 대신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한 용도지구입니다. 이게 용이고요. 용 체크하고. 용산. 산. 잘 나와 이거. 산업유통. 올해 이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유통. 이거. 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고. 용산기.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구단위기 구역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자 용산기지까지 끝났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만.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사항. 다섯 개 빼고 나머지는 입안 제안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없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때 제안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 다섯 개 있다.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때 입안 제안할 때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입안 제안 대상 다섯 개를 내가 정리했어. 그러면 입안 제안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동의 요건. 일정 비율 이상. 대상 토지 면적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거든. 이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기반인설만 별표하고 이거 하나만 외워요.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만 5분의 4. 5분의 4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3분의 2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리면 직무위기. 도대체 왜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5분의 4 빼고 나머지는 3분의 1으로 정리하면 되지. 다만 여기서 토지 면적 중에서 국공의지 면적 제외합니다. 포함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대상 토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다시 말하면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은 5분의 4거든. 그런데 이 면적 속에 국공의지가 포함될 수 있잖아. 그거 빼고. 국공의지 면적 빼고 사유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나머지는 국공의지 빼고 뺀 면적의 3분의 2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있고. 이렇게 일단 먼저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이 한 방에 정리가 되잖아. 이런 것들이 기본서 같은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용이.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논점으로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주민이 용산기지입니다. 다섯 가지 대해서 뭐 했죠? 이반지안 했죠. 이반지안 했을 때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반지안을 받은 이반권자가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지. 40월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돼. 다시 45일 동그라미. 40월 이내에 숫자는 좀 외워야 돼요. 이게 45일짜리가 많지 않거든.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거야. 반영할지 안 할지 여부를 통보하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통보해지는 거야. 근데 이 기간이 부족하대. 부족할 수 있거든.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장 가능하다. 이건 30일.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동안. 이건 동그라미를 쳐놓고 숫자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반권자가 뭐 했죠? 이반 제한 받아서 이반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이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비용. 비용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밑으로 봐야지. 이렇게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되는 거야. 이게 부담시킬 수 없다. 싸다겠죠? 부담시켜야 한다. 싸다겠죠? 부담시켜야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이반 제한도 못하겠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와 하지만 동그라미가 되고 다른 형태로 나오면 다 싸다기 딱 치고 오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이반 제한이고 계속 가볼까요? 자 그럼 네 번째 논점은 뭐냐면 결정권자 중에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 꼭 기억하고 들어가세요.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유사 대도시장이에요. 그리고 예의적으로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해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 중에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면 세 가지밖에 없어. 많지도 않아 세 개밖에 안 돼. 개발 제한구역랑 국장이 입안한 사유이랑 개발 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아까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국장이 결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입안할 필요가 있대요. 국가계획 나왔으니까 국장이 입안할 수 있지. 국장이 입안했대. 그럼 국장이 결정한다. 이런 뜻이 1번이고 용도구역이 다 섞여 있거든. 계도시수입 그중에 맨 앞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는 국장만이 결정합니다. 또 하나 하나 남았죠. 이제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남았지. 자 뭐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네 글자 있어야 돼. 국가계획과 연계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자체는 원칙적으로 시 도의사가 결정하지만 네 글자가 앞에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국가계획과 연계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때는 싹 지정권자는 국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 세 가지는 국장만이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안 써놨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죠. 그렇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여러분 가장 자신감 넘치지 뭐. 해장. 그렇지. 해장. 바다쪽은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장관이 권한했으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국장이 아니라 해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 5번을 이해되시나 보세요. 읽어볼까.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 희나 기본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따에 통과는 그렇죠. 동시위반. 이건 이따로 끝나야지만 옳은 내용이 없다로 나오면 엑세하셔야 돼. 이건 하위계획이지만 조속기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연되면 상위계획과 함께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다 별표해야지. 이거 여기다 별표. 이게 이제 답이야. 이게 없다로 나오면 틀려. 동시반은 허용한다. 네 글자로 지으면 동시위반이지. 함께 위반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은 타당서험터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위계획은. 우리가 타당서험터의 출발점이 어딘지 기억을 해야 돼. 도시군기본계획부터야.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수정됐으니까 관리계획도 타당서험터 당연히 해야지. 몇 년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몇 년? 5년. 끝. 이렇게 하시고 7번도 별표하세요. 7번. 이거 지문에서 답으로 3번 나온 거야. 여러분 도시군관리로 결정했습니다. 언제부터 효력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을 모아날날 고시한 날 다음 날라면 싸대기 딱 치고 자 고시한 날이에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은 시료와 관련된 규정이지 효력발생이랑 관련된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지 고시한 날. 여기 여기. 여기 동그라미 빵 쳐야지. 여기 다음 날라면 싸대기 쳐. 다음 날라면 싸대기 칠 준비하면 돼. 뭐 이렇게 해서 바꾸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건 몇 번 준비하면 금방 끝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이 뭐냐면 기득권복을 알아. 이거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갑두리는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어. 응. 자 5층짜리 건물 짓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걸 착수했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이게 지정되기 전부터. 그럼 이 사람은 시가와 조정구역 그 이후에 지정이 됐어. 자 지금 2층까지 올렸는데 그 이후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종전하던 사업 5층짜리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미 득한 걸 이룬 보여준다는 뜻이야. 이걸 기득권보로 하래. 그럼 기득권보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착수를 해야 돼. 착수. 자 여기 도시공관리로 결정되기 전에 여기 지정되기 전부터 공사하고 있어야 돼. 근데 본시험에서 이 지문은 그냥 주는 지문이야. 그럼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든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착수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니에요. 반드시 모여야 돼. 신고. 왕별별 땅. 여기다 쳐야지. 신고 신고. 착수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니까. 착수했다 하더라도 신고 안 하잖아. 그럼 공사 못해. 이걸 바꿔. 신고 없이도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X. 허화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싸대기 다 날려. 반드시 모여야 돼. 신고. 몇 월 이내? 3월 이내.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런 것들을 먼저 외우시라니까. 그러면 이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 계시면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몇 개 더 하시면 되는데 따로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걸 하나씩 외워나가면 여러분들은 공법에 점점점점점 다가가는 거야. 60점 이상 맞출 수 있는 점수에 다다르게 된다. 대신에 여기서 나오면 틀리면 안 되지. 얘네들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보시고 핵심놈점 3번은 여기까지 할게요.